그러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도주 역시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결국에는 기술 개발의 역량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교육과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아직은 싱싱한 인터뷰 더브자 얼라이브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인상입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연구원들이 쓴 리포트를 갖고 박수를 쳐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 박수쳤던 리포트를 써주신 우리 연구원님은 오늘 스튜디오로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 혁신이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고 지금 통화정책만 해결한다고 경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확실하게 좀 설명 듣고자 이렇게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참 참고초려 하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도 많이 해드려가지고 부담스러워 오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한 6통 정도 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연애할 때도 그렇게 전화는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연애할 때 그런 전화 못 받아봤는데 네 우리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시고요. 지금 신한투자증권 리서트센터에서 전략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 글로벌 전략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또 리포트에 대해서 좀 호평을 또 해주셔가지고 저는 일단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주변에 공유하면서 책 한 권을 읽을 바에 그냥 이 리포트를 한번 읽으면 책 한 권을 읽은 효과가 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같이 보고요. 또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이 리포트가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참고사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지금 이제 우리 내년도 경기 침체를 모두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의 논리는 물가가 조금 떨어지고 금리를 또 다시 내년 말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낮추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경기가 좀 살아날 거야. 경기가 회복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 정책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되게 살아날 것 같고 경제에서도 그동안 이제 막 윽박 질리고 있다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투자하기도 좋아지고 소비하기도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올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 시장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끝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게 설명되지는 않죠. 사실. 그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고 사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거였으면 2010년대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돈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들이 실제로 경제나 주식시장 측면에서 굉장한 강세장을 표시칠 수 있었나라고 보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다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은 일단 물가가 올라오고 경제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흡사지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인데 그럼 이 시기 때 실제로 과거에 미국이 이런 걸 겪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사실 지난 1년 동안 공부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이제 방송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났다. 어떻게 끝났나.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아마 고민들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나 탑다운 측면에서 짚어볼 만한 몇 가지 위력한 후보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볼커가 긴축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당시 집권을 했었죠. 그래서 공급주의적인 경제학을 펼치고 기업들이 이제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줬다. 규제를 완화하고. 네.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에너지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이제 북해 쪽에서 유전이 새롭게 많이 터졌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원래는 중동 쪽에서만 원효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북해서도 가져올 수 있으니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나? 하고 보면은 끝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네요. 그 뒤에 그러면 미국이 1982년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2000년도까지 이제 대강세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완전히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볼커가 긴축을 했다. 혹은 뭐 레이거 노믹스 때문에 혹은 북해에서 유전이 터져서 이거로는 조금 모자르죠. 설명하기가. 모자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딴 데서 답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들이다. 네.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우리 파월이 자기가 볼 것처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볼커처럼 할 때까지 until job is done.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금리도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해서 긴축을 통해서 모든 걸 지금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사실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볼커가 그렇게 해서 당연히 해결에 실마를 제공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만 그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돈 풀었지만 어려웠고 미국이 미국 중심의 어떤 기업들이 쭉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만든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좀 이 답이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우리 석유가 난리가 났었던 70년대에 이 답이 있다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대반전을 이뤄낸 미국 경제 S&P 500 이 그래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S&P 500의 연평균 상승률이 있어요. 73년부터 82년까지 경제는 안 좋았고요. 파란색 음영 경제는 안 좋았고 물가는 엄청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도 10년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게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미국이 완전 대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경제성장률도 뛰어올랐고 물가상승률도 반토막 이상이 났고 주가는 저희가 이제 1900년대 이래로 가장 강했습니다. 그 83년부터 00년까지. 그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인만으로 모자랍니다. 저희가 다른 쪽의 힌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요인들이 이 강세장을 이끌었다라고 하긴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게 이제 생산성과 기술 혁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산성과 기술 혁신. 저희가 그 답을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전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 때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1950년대하고 6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딱 2차 세계대전에 승전을 하고 나서 딱 전 세계 상황을 보시면 유럽 황폐화되고요. 일본 황폐화되고 중국도 전란에 휩싸였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이나 아니면 산업 측면에서 완전히 전력을 온존할 수 있었던 건 거의 미국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보게 되면 50년대, 60년대 완전 대호황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그래프상에 여러분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옆 화면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50년대, 60년대 호황을 누린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 그래서 주시장이 초강세를 보이는 이 시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초강세였죠. 완전히 낙관의 시대였습니다. 주가는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마구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때쯤 많이 출생을 하시고 그럼 이 많았던 소비자들이 다시 소비를 해주고 다시 경제 성장하고 이런 선순환 구도가 이뤄졌는데 이게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고 영원한 건 없다고. 좋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몇몇 문제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효율적이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그 성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일단 그 자리를 사수하게 되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기업들이 딱 70년대 때 그런 걸 겪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도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춘 500 리스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생존을 오래 해왔나. 보시면 이 파란색 선 1955년대부터 시작해서는 사실은 그때는 오랫동안 이 포춘 500 리스트 기업들이 많이 생존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의 대기업들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걸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요것만 보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0년대하고 60년대를 지배했던 산업이 뭐냐라고 하시면 자동차 산업일 겁니다. 자동차 산업과 철광이 이 시기 때 미국을 이제 지배했던 소위 그런 말이 있습니다. GM 대표가 의회에 출석해서 GM한테 좋은 건 미국한테 좋은 거다. 그 다음에 GE한테 좋은 건 미국한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이랑은 다르게 이 제조업이 미국을 지배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 때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자동차 회사들은 물건을 찍어내면 찍어내대로 다 팔렸어요. 크고 아름답게 소비도 워낙 강하니까 크고 연비 신경 안 쓰고 최대한 이제 안전도 잘 모르겠고. 도로가 쭉쭉 깔리고. 그때 낭만 아직도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히피 뭐 이런 거.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거 이 시기 때 사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지 않았었으면 이렇게 유지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 때 이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연비에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미국 자동차들이 탈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별로 변화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65년에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발 저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느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미국 자동차들은 사실 외형적인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썼지 안전 측면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럽 차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을 깔고 옵니다. 저희가 볼보라는 메이커 아실 겁니다. 안전벨트를 최초로 발명한 메이커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거기도 에너지를 수입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여기는 연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들을 만들어 왔는데 미국은 그걸 하지 않았고 스테그플레이션 시대가 되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계속 할게 하다가 1980년대에 이르게 되니까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라든가 이런 다양한 메이커들이 거의 수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기존에 하던 방식을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유지시켜 나가다가 되게 힘들어진 거고 두 번째는 철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얘기가 잠깐 새지만 60년대 때 미국에 어떤 사조가 있었냐면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회라는 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친노조 정책이라든가 복지 정책 확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임금을 한번 올려주게 되면 그걸 잘 깎지 않는 문화가 형성이 됐었고 기업들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입장에서 봤을 땐 호황 구간이었으니까 기업들이 점점 관료화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힘들다 그러면 지금 잠깐 인력을 커트하고 나중에 수요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임금 더 줄 테니까 사람을 더 뽑고 이런 자유시장 구조를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노동시장 구조는 꽤 경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다른 신흥국들 특히 일본이나 한국에서 싼 노동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을 버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업들은 결국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대하고 60년대 완전히 전 세계를 호령을 했었는데 그 지위를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 기업들에 넘겨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지수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순위가 바뀌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도주들, 자동차, 철강 이렇게 미국 주식을 그동안 이끌었던 종목들이 몰락하고 그 자리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다시 태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물가가 오르고 생산은 좀 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최대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희는 더 많은 상품과 더 많은 서비스를 소비를 하게 되는 게 아마도 경제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일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성장으로도 그렇고 저도 더 많이 쓰고 싶고 더 많이 생산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게 최대의 목표가 되는데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라는 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서 가격을 파괴하고 생산량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나 아니면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환호할 수 있겠죠.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면 나 더 만들고 싶고 물가도 낮추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어?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난 기꺼이 투자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때 마침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런 산업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여기서 보는 전자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자산업은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뭐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회로의 집적도가 계속 빨라지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이거의 기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상업판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IBM의 메인 프레임이라는 컴퓨터가 지금 저희가 있는 방송실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큰 크기였는데 어느 순간 임기치를 넘어서게 되니까 어? 이거 되게 작게 만들 수 있겠다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컴퓨터를 하나 쓰려고 하면 이 방 하나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책상 하나, 조그마한 PC 하나 이것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걸 탁 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컴퓨터가 굉장히 가격 파괴하고 생산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니까 어? 이거 이거보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겠는데? 하고 등장하신 분들이 스티브 잡스하고 빌게이츠 이 두 분이 됩니다. 이 PC를 처음 보고서 스티브 잡스가 워즈니악을 꼬들겨가지고 애플이라는 메이커를 창립을 했습니다. 만들고 실제로 PC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애플2라는 PC가 완전히 PC 시장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빌게이츠는 그걸 눈여겨본 거죠. 아 PC 시장이 커지니까 이걸 처리할 만한 운영체제가 필요하겠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PC 쪽의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희가 딱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생산이 덜 되는 거에 정확하게 반대거든요. 가격은 빠지고 생산은 많이 해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경제도 그렇고 주시장도 그렇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고 잘 생각해보시면 1970년대 때 미국이 제일 낙관하지 못할 때 그때 등장했던 두 기업들이 지금 40년이 지나서 저희가 아는 시가총액 1, 2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산업들을 보면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아 지금 되게 어렵고 저희가 아는 많은 주도주들 지난 몇 년 동안 투자해 왔던 주도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뭔가 이런 문제를 풀어줄 만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은 다음 몇십 년 동안을 지배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얘기는 이제 주도주 얘기는 좀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결국 인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이제 첫 번째가 전자산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첫 번째 전자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결국 그 기업들이 이익을 내야지 결국 경제를 이끄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익으로 그렇게 이익을 내고 그 기업들이 나스닥을 이끌고 S&P500을 이끌고 하면서 미국의 20년 강세장을 만들었죠. 자 논테크 산업. 근데 이제 뭐 전자산업만 가지고 지금 이런 성장의 어떤 주도주 변화를 이야기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논테크 산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자산업 이외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 산업들에서 혁신이 좀 일어납니다. 결국 여기서 원하는 혁신이란 건 저희가 가치를 부여할 만한 혁신이란 건 역시 좀 더 빠르고 생산성 높고 이런 것들이 일 거예요. 근데 더 싸게. 더 싸게. 네. 더 싸게인데. 결국 더 빠르고 더 싸게. 더 빠르고 더 싸게인데 일단은 제약산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화이자라는 기업 아시죠? 네. 아마 이제 미국의 대장주일 텐데 제약주 내에서 존슨앤존슨 다음가는 대장주인데 이 기업은 70년대 때 이제 대량조사법이라는 기법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되게 이제 수작업으로 따담따담 이제 해야 됐던 것들을 한 방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화암물을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이자가 굉장히 많은 블록스포스터 신약들을 80년대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아마 비아그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류의 신약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이제 대량조사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이? 그럼 블록스포스터 신약을 많이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니 약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약가격도 싸지고 왜냐하면 R&D 비용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약산업이 이제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데 80년대하고 90년대 때 머크나 화이자, 암젠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모르고 계실 테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쪽에서 일어났던 기술 혁신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송 부문입니다. 페덱스가 이제 70년대 때 스테이플레이션 때 등장했던 기업인데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물류는 도어 투 도어 체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쿠팡에 물류센터가 있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죠. 네. 이걸 만든 사람이 페덱스였군요. 네. 초기, 아주 처음 상업화시킨 이게 페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어 투 도어면 만약에 집이 N개의 집이 있다고 하면 그 경로는 N제곱 개만큼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식은 N제곱 개만큼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A동에서 쭉 모아가지고 물건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뿌리면 되지만 이걸 다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노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노드라면 그 이제 하나하나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점들을. 그런데 이제 중앙에 물류센터를 딱 모아놓게 되면은 N개의 집이 있으면 N개의 노드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침 이제 70년대 때 항공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있었어요. 이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페덱스가 항공 화물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덱스 역시 지금 뭐 UPS, 페덱스 저희가 알고 있는 운송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이죠. 지금까지도 지금 운송 대장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화해자도 역시 지금까지 대장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하나 더 볼 만한 건 비자입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원래 벤코브 아메리카의 이제 카드 사업부가 따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벤코브 아메리카는 원래 기반이 서부입니다. 미국의 서부인데 여기 안에서만 제한적인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죠. 저희가 현금만으로 생활하려고 그러면 돈 빼가지고 돈 넣고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있으면 그게 좀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게 서부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벤코브 아메리카의 사업을 떼가지고 모든 은행이랑 공유를 하자. 그러니까 동부에서도 신용카드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결제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라고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해외 나가실 때 비자랑 마스터카드 표시 있는 거 들고 나가서 그걸 결제하면 다 결제가 되잖아요. 우리 해외 결제할 때도 해외 직구할 때도 비자랑 마스터카드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들이 중간에서 결제 수수료에서 이때 만든 결제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쓰면서 수수료를 해먹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논테크 산업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자 이런 기업들이 잠깐만요. 자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결국 경영 혁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의 미국 체질을 바꾸고 또 기업들의 어떤 주도 증시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바꿔나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금리 이런 통화 정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결국에는 기업단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늘려주고 이런 혁신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우리 연구원님은 이렇게 리포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게 이런 기업들이 또 아까 몇 개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미국단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런 혁신의 환경은 뭐 때문에 이런 혁신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이후에 혁신에 대한 어떤 필요가 커졌다고 보십니까? 위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혁신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혁신을 공급도 해줘야 되잖아요. 공급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그 공급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의 수요는 사실 저희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자원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분들도 이제 공급에 대한 혁신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미국이 그게 가장 잘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잠깐 잠깐 샀지만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죠. 샀지만 일단은 그 동부, 아 서부에 서부에 이제 테크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칼텍도 있고요. 스탠포드도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투자해주는 돈들도 다 같이 묶여 있고 그러면 사실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 상업화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중간에 돈을 넣어주는 사람들. 최종적으로 뭐가 더 하나 필요하냐. 이 혁신을 수용하는 소비자들. 시장에.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당시에도 이미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아마 독보적으로 이런 혁신을 공급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교육과 어떤 투자 이런 시장들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시장이었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일으키고 대강세장이 주도주가 된 기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런 대강세장이 단순히 그 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밸류 체인이며 또 거기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고용 이런 것들이 아주 사회를 전반적으로 빠르게 성장시켜 왔던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혁신을 좀 만들어내서 이 위기를 이끌어서 이 위기를 좀 깨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도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미국은 생산성이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생산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이 생산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네.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급이 너무 모자르다. 특히나 인프라와 관련된 설비나 이런 것들이 모자릅니다. 이게 그동안 투자가 안 됐던 탓도 있습니다. 뭐 공장을 많이 안 짓고 이런 탓도 있지만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신흥국에서 싼 인건비와 싼 공장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일 겁니다. 인건비 역시도 인구구조를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인구구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제가 딱 80년대 후반생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딱 없어져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점점 덜 낫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고용시장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고 반대로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모자라요. 근데 기업은 영업을 해야죠. 계속 이제 하던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인구구조가 변했다고 해서 다운사이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유지는 해야겠고 사람은 모자르니까 인건비는 더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하나 있다라 그러면 그림과 관련된 걸 겁니다. 기후변화라던가 혹은 이제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졌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결국은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결국 높아졌고 해결을 못할까 높아졌고 사람 부족한 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인건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선진국 기업들이 신구에 구축해놨던 것들 더 이상 쉽게 쓰지 못하게 되니까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죠. 유럽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이런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비율성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해 주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향후에 어떤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여기서 좀 단추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외에 여러 가지 펼쳐져 있던 공장들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소위 말하는 리슈어링 정책 이런 것들이 내국 국내에 당연히 고용을 높이고 국내의 경제를 인건비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물가의 가격을 통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 결국에는 모든 혁신은 가격 파괴에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 파괴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 연구원님께서 정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현대문명은 현대문명의 대다수 물적 토대는 전자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산업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 전자산업의 근간이죠. 전자산업의 근간이고 저희가 뭐 좀 더 생산성 있고 좀 더 효율성 있고 이런 물적 토대를 구축을 하려면 반도체 차원에서 이제 미세화가 된다든가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저장해야 될 그런 용량이 늘어난다든가 고효율 저전력 반도체 네 그렇죠. 전력도 낮아져야 되고 에너지 소비도 좀 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들은 당장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래도 저희가 결국에 기댈 건 이쪽입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뭔가 혁신이 튀어나오게 된다. 저희가 사실 무호의 법칙도 지금 갱신되고 있는 거를 오 되게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결국 좀 더 쌓아져 나가게 되면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생산성 효율 개선을 물적을 측면에서 약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거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전기차 부문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화상연료를 그동안 쉽게 쉽게 써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쉽게 쉽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도 같이 껴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자원민족주의가 개입이 되면서 쉽게 쉽게 못 쓰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제 화석에너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발전 측면에서 그 다음에 전송 측면에서는 전력망이나 아니면 수수산업들이 이제 저장이나 이런 게 매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들이 굉장히 기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전력으로 대체해 나가는 건 전기차가 되게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미 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태양광산업이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좀 뛰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주가가 못 갔습니다. 왜 그랬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구호는 좋았어요. 원유를 대체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구호는 좋았지만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이제 처절한 가격 파괴가 나타납니다. 태양광산업이 그 LCOE라고 하는 단위 생산 원가 이게 거의 10분의 1 정도 빠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공적으로 이 태양광이 원유를 대체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린 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는 이미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에너지 전체로 따지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원자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화석연료를 쓰는 게 기름을 쓰는 게 신체성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걸 설치하고 에너지를 뽑는 것보다는 더 싸요. 현재는 단위 에너지 값을 살 때는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패리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오히려 신체성 에너지가 싸고 이거를 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원자력에 비교할 만한 에너지원이 없긴 합니다만 최소한 석유는 그래도 꽤 많이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도 비용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비용도 감안했을 때 사실 신재생 쪽은 잘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자 관련해서 반도체도 있지만 또 첨단 소재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에 필수적인 것으로 많이 얘기들어 요즘 들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로봇도 그렇죠. 결국은 저희가 뭔가 영업을 하려면 기업이 이제 영업을 하려면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비싸지게 되면 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맞습니다. 맞죠. 결국에는 로봇과 그다음에 이게 로봇이 단순 작업만 한다 그러면 큰 부가가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의 정교한 작업을 완전 대체 시켜줄 수 없을 텐데 여기에다 AI까지 붙어가지고 인지 기능이라던가 독자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체되면서 저도 이제 직업을 잃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이런 인사이트는 로봇이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기자는 모르겠어요. 대체할 것 같은데요. 누가 이제 앉아서 삐리빼리뽀 이러면서 이제 로봇이 하겠지. 저희도 위협을 좀 받고 있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로봇이 좀 비싸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도 AI도 그렇고 결국은 뭔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AI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하고요. 저장이라던가 이제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도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되려면 사실 반도체 쪽에서 뭔가 혁신이 나와서 처리 속도, 연산 속도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좀 비싼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비싸고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이제 상용화 되기에는 뭐 약간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할까요. 이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비싸죠. 이게 갖춰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되 만약에 이런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태양광이 갔던 경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의 CEO예요. 그런데 공장을 우리가 증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람을 어느 정도 쓸 것인가의 비율을 조정하고 로봇을 어느 정도 쓸 것인가의 비율을 조정해서 로봇이 만약에 쓰는 게 사람이 쓰는 게 너무 비싸요. 그러면 로봇의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인건비가 비싸지나 이런 환경들이 로봇을 아주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자극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조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저희 포디즘 시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해져 있잖아요. 특정 라인에서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대비 로봇의 적용을 좀 빨리 시킬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로봇의 적용이 가장 빠른 분야 두 가지 반도체하고 자동차예요. 이런 제조업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서비스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많이 투하되는 서비스업이 많이 되기도 하고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인건비 비중이 커서 최근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건 서비스 분야에서 임금 상승이 항목하는데 제조업은 이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게 과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제 전반의 인건비 부담을 떨어뜨릴 정도로 발전이 될 수 있냐. 있냐고 하면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도 아르바이트생 세 명 쓰는 것보다 키오스크 다섯 대 갖다 놓는 게 더 싸다고 하면 당연히 키오스크 갖다 놓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당연히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느끼시죠. 여러분 이제 막 아니 여기도서도 키오스크 써? 이런 데 많아지고 어디 가면 막 로봇이 카페에서 만들고 치킨도 로봇이 튀기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참 그 로봇들은요. 24시간 영업도 됩니다. 네. 그런 게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임금을 늘려주고 사람들의 복지를 키워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하죠. 노동자 권리를 하는데 그런 게 한편으로는 또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로봇의 산업을 키우는 데 더 빠른 자극을 준다는 건 참 우리가 시대가 고민할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옛날 얘기로 장판 돌아가 보면 그 처음에 방직기 생겼을 때도 뭐 비슷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차 끄시던 분들이 자동차 생기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이는 거는 항상 없어진 아르바이트지만 사실 로봇 산업의 뒤에 또 고급 일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거세요? 뭐 애널리스트가 로봇으로 대체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요. 한 2450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유 그 이전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돼요. 자 그래서 우주 산업도 한번 꼽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한계를 좀 극복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통신이 이런 건가요? 뭐 달에 가서 이제 지금 지구에 없는 히토류를 캐오자. 뭐 금을 캐오자.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진짜 물리적인 부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만. 통신망이 끊겨도 이제 거기다가 되게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해줄 수 있게 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주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제에 있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항공사 우주 산업이랑 좀 밀접한데. 이제 모빌 UAM 같은 것들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심이 좀 혼잡해요. 혼잡한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 차를 더 늘리고 이러면은 운송 교통량이 되게 포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AI가 결합돼가지고 배송도 이제 드론이 배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것도 2차원 세계가 아니라 3차원 세계에서 날라다니고 이러면 이것도 이제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산업들이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들을 풀어줄 후보들. 후보들이다. 지금 당장의 상황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가차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렇게 주주 가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산업들이 표방하는 건 이 경제 전반에 있어서 좋은 일들이지만. 당장 주주들이 봤을 때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균형점은 좀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당장 돈 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5년 투자, 10년 투자, 장기 투자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버티는 분들은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들고 계신 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은 그렇게 깊지 못해요. 그래서 당장에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로봇 중에서도 지금 이익을 내는 기업이 있고요. 반도체 기업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이익 내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전기차 여러분들 이미 2차전지로 돈 짝짜라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했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까는 근데 이제 미국이 성공했던 논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깨어낸 논리는 미국 기업들이 싼 공급망을 만들어내고 또 싼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혁신을 만들어냈죠.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화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애플이 아이폰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싸게 가져오고 또 조립은 또 베트남에서 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싸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안티글로벌레이제이션이에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업종들이 과거처럼 글로벌 환경에서처럼 그렇게 싼 공급을 해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 어떤 측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냐면 디자인과 설계, R&D, 기술력, 그 다음에 최종 시장 측면에서의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은 맨 앞과 맨 뒤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마일 커브라고 하죠.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데 중간에 제조 과정을 신흥국들이 담당하게 되는 거고 우리 같은? 네.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박합니다. 그 스마일 커브의 중간 단계, 제조를 담당하는 쪽은 마진이 좀 박하고 최종 수요, 마케팅이라든가 맨 뒷단이라든가 맨 앞단의 디자인이나 설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산업이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S&P500의 마진과 코스피의 마진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이익률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미국이 이걸 누렸죠. 이걸 누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의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그런 관련 부품을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박합니다. 그런데 그 수혜를 지금까지 다 가져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탈세계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계화가 비교의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이 아니라 디자인을 담당하는 건 그쪽에 미국의 우위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이 이제 제조를 담당하게 된 거는 상대적으로 쌍 원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비교위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기술은 계속 미국만 좋아지게 되고 생산력만 계속 이제 중간에 제조국들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흥국은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선진국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한 4, 5년 정도 전부터 기술 굴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조국을 담당하고 있다가 선진국이 되고 싶은 거죠. 선진국이 되고 싶으니 앞단의 기술도 먹겠다. 내수도 육성해서 쌍순환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는 선진국 대열로 가겠다. 한국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제조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앞단에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면서 이쪽 역량도 갖춰가겠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저희 30년 동안 흘러왔던 이 세계화 혹은 이제 GBC 체제가 미국 기업들의 수위가 가장 컸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금 제조국들이 더 이상 우리는 한계를 뚫어버릴 거야라고 하는 순간 조금 쉽지 않아지는 구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그 정도의 우위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때 실제로 냉전이 종료가 되고 그 진영 논리가 붕괴되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신흥국도로 나가고 저임금으로 이걸 썼지만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기술 혁신을 해야 돼요. 비싼 이제 노동력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 세계 경제는 무정부주의 상태라고 하죠. 뭐 경쟁이 이제 다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경쟁하려면 기술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화하고 있는 건 결국은 미국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기술을 개발할 인력들이 여전히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쉽지만 잘 오지 않아요. 저희가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선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 그러면 장기적인 그림은 기술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할 텐데 그쪽은 미국의 우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도주 역시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결국에는 기술 개발의 역량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돈과 교육과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아직은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는 미국에 뒤지지 않는 그런 제조 기술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 기업들도 변화에 빠르게 쫓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한국 기업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이 혁신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한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첨단화된 제조업 국가죠.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 정도가 이제 신흥국 내에서 좀 첨단 제조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결국 저희는 잘 생각해 보게 되시면 최적화를 되게 빨리빨리 잘해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어떻게 이제 구조 짜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최적화하고 사실 공학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죠. 왜 그러세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나오셨죠? 네. 여기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저는 아닌데 저희 훌륭하신 선업애들이 많으시고 산업계에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이에요. 아,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제조나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워는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사실 삼성전자나 뭐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말씀 주셨지만 뭐 미국에 그런 제조업을 갖고 있는 건 없거든요. 한국이 이제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라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은 되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어렸을 때 화학공학과나 전기공학과가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때 졸업하셨던 분들이 지금 나왔고 다 기업에 나가셔서 이런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기대를 하신 것 같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업종을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싹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메타버스, 물리적... 제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준비 안 된 질문이네요. 듣다 보니까 메타버스도 이 시대를 바꿀 혁신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개똥 같은 소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정말 후자 입장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좀 보이시는 건지 평가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국에 메타버스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하고 기자님하고 오늘 여기서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사무실에 있고 기자님의 사무실에 있어서 서로 이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앞에 앉으신 독자분들도 저의 표정을 생생하게 약간 느끼실 수 있고 이런 기술적인 임계점이 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물적 토대가 먼저 갖춰져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서의 혁신이 지금은 좀 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 2016년부터 시작돼서 테크 쪽이 굉장한 강세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의 중심의 강세였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잘 투자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딱 2020년, 2021년에 소프트웨어 주실 때 굉장히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플랫폼이나 테크라던가 그때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업들은 살짝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쪽의 수요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뭔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생생하게 진짜 이 픽셀 하나하나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뭐 AR, VR, 매타워스 이런 것들 다 갖춰주려면 여기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나서 생각해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라기에는 오히려 조금 시기상조인 테마일 수 있어서 빼셨군요. 결국엔 되긴 할 겁니다. 아 결국에는 될 것이다. 근데 우리 결국이란 말은 되게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2450년. 진짜 한가오지. 우리 애널리스트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날. 네. 이렇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매크로 매일매일 매크로 바뀌는 거 보고 뭐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 쫓아가는 거 좋죠.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고 또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또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 투자의 결과로 여러분들 큰 이익을 얻고 우리 갑자기 그런 거 생각나요. 우리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성동일이 뭐 무슨 뭐 애플 얘기를 하면서 사과 무슨 먹다 남은 사과 모양의 주식을 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 그런 걸 왜 사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성동일이 이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되었겠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성동일이 그때 했던 이야기를 우리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플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의 주도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관련된 좋은 리포트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에 관여 fır erstmalson. 다음에utto記得oney end Five March Good Night 응원 기 afterward 중 2 2 2 4